스페 pan 탭 젠이 다만 질까지 핥 면을 몰랐나봐 근데 이게 왜 하냐면 팬분들이 키링을 많이 줘요. 키링을 오, 이쁘다. 오, 이쁘다. 오, 왜 안 좋아? 왜 이렇게? 잘 찍어야지. 저, 저 안 찍어도 돼요, 저 진짜. 저 안 찍어도 돼요.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. 하지마, 하지마. 원래 잠깐 계속 찍고. 아, 진짜 이러면 좀 오해받아야죠. 과연 나도 될 수 있을지. 조금 더 열심히 해봅시다. 그리고 한 번 더 준비해봅시다. 평소에 한 번 더 준비해봅시다. 다시 한 번 더 준비해봅시다. 다시 한 번 더 준비해봅시다. 육수형은 손에 졌다. 그거 궁금해하잖아 아주 방금 약간 그 느낌이 나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지? 바자회? 아 바자회? 그 느낌이 많아서 아니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 고항 갈 때나 그럴 때 쓰긴 하는데 한꺼번에 다 쓸 일이 없어서 예쁘네 그때 슈퍼TV에서 반을 그 실 넘는 거 진짜 잘할 수 있는데 그때 졌잖아요 이걸 다 주셨는데 팬분들이 한 번에 보여드리고 싶은 거죠? 그래서 다 갈아야겠다 잘 맞고 노란 꽃 바깥을 흘려도 하얗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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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느질을 성공을 했습니다 네 고민이 없네 바이바이 바이바이 하얗다 베바이 br